안녕하세요 풀라빠 입니다 자 이게 페테일 알통 인데요 뭔가 좀 알 위치가 이상하고 이게 왜 알이 여기 와 있지 했는데 비웠어요 비웠단 말입니다 애기가 나왔다는 거죠 자 오랜만에 보는 페테일 애기 한번 함께 보시죠 예 조심조심해서 까꿍 야 정말 오랜만에 보는 페테일 베이비 에요 야 정말 작다 우리 쟤리 쟤리 요 코 위에 무늬를 보세요 무슨 가면 쓴 것 같죠 요 아이는 수련이 애기 입니다 수련이 애기 저희 집 애들을 좀 아신다 하시는 분은 수련이 아시겠죠 예쁜 아이 수련이 수련이 아기가 나왔습니다 가면 쓰고 나왔어요 으 아 이렇게 나와 가지고 어저께 제가 인큐를 못 열어 봤거든요 근데 오늘 열어보니까 알이 뿅 하고 나왔습니다 야 정말 오랜만에 보네요 아기 아기 너무 귀엽죠 얘는 어 요 눈 사이에 미간 쪽에 하얀 무늬 보시면은 화이트 아웃이 발현이 돼 있습니다 이제 점점 크면서 더 얼룩덜룩 젖소 같이 되겠죠 화이트 아웃을 띄고 있는 모습이구요 수련이 같은 경우는 화이트 아웃이고 핵 제로를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사실은 짝이 슈퍼 제로 였거든요 그러면 유전자 표상으로는 화이트 아웃 제로가 나왔어야 되는데 제로가 발현이 안됐어요 그럼 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얘를 열심히 키웠고 또 유전 검증을 해봐야죠 어 왜 도는 거야 나랑이 안떨어졌니 음 좀 전에 나온 것 같아요 어제 나온 건 아닌가봐요 어제 못 열어보고 오늘 열어봤는데 하여간 나온지 얼마 안된 것 같습니다 아 참 이거 아우 요거 아우 요거 조그매가지고 아 너무 귀엽네요 저도 참 오랜만에 폐퇴 유개콥의 입을 보니까 아우 여전히 신기하고 반갑고 그렇습니다 아주 천천히 조심스럽게 다가가면 그렇게 예민하진 않아요 대부분 기본적으로 예민한 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아우 오겨 오겨 오 어떡해 오겨 오우 아유 정말 애기애기오다 하여간 조심스럽게 잘 대해주면 기본적으로는 예민한 아이들이지만은 그렇게 꼭 예민하지만은 않게 잘 키울 수 있다는 거 말씀 드리구요 4 이제는 어 동생들 앞으로 이제 동생들이 동생들이 대기 중입니다 4 대기 중이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좀더 좋은 소식도 더 좋은 소식도 많이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어 왼손으로 뭐 배를 감싸는 거야 어떻게 되는 거야 음 어떻게 되는 거야 앞봉 한번 숙더드 뭐 봐도 되니 짝 소리 지를 거야 아니야 아니야 아 요정도만 요정도만 좀 전에 나왔으니까 아 아 아 너무 귀엽다 네 이렇게 폐퇴 개코가 올해 첫 베이비가 나왔다는 거 알려드리구요 어 뭐하는 거야 젖어 네 젖어 아주 그냥 네 다음 시간에 또 소식 전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오우 저 눈썹 보소 쌍꺼풀 보소